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스나를 다 쏘고 저걸 잡죠. 이렇게 하는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애. 스나를 다 쓰고 오우 나이스. 왔다 왔어 왔어. 어후. 야 잠깐 구르면 저게 벗겨지네. 이거 잡아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우와. 어후. 어후. 엘레나 넌 죽지 않잖아. 안도와줘도 돼. 메이크고 도와준다. 메이크고 도와준다. 와아. 이건 진짜. 됐어 됐어 됐어. 짜식이. 어후. 유탄발색 쏘는 자식 어딘지 알았어요. 쟤야 쟤. 유탄발색 제거. 어 샷건이다. 샷건이었다. 오케오케오케. 자 지금 안에 수류탄 많은데. 좀 먹어주고요. 왼쪽에서 지금 소리가 좀 나는 것 같네. 저기서 오면 진짜 위험해. 저기서 오면 진짜 위험해. 아. 이거 한번 가자. 왔다. 왼쪽에 왔다. 오케오케오. 오케에에에에. 이거 어디야 이 자식들아. 어디야. 다 죽였다. 크으. 예수, 괜찮으세요? 네, 우리 손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래, 그 문을 열어줘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게 없지 됐어 수류탄 먹고 잠깐만 저 수류탄 한게 더 있네 됐어요 자 아 문 계속 여는거야? 나 그게 안열리는건줄 알았어 아예 아 그래? 다시 열수있어? 어어 난 이게 안열리는줄 알았어 위에 길이 있길래 열 수 있는 길이였구나 이런 쉣? 아 발로 차? 되네 어 되네 되네 얘 왠지 토마스 튜 개 아냐? 에이버리 에이버리? 진짜? 읽어 내 소중한 주제는 우리의 영광의 영광에 있는 중에서 우린의 부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배신자 튜? 튜? 튜?을 제거하네 토마스 튜? 아하 그리고 내 주에 내 주에 내 주에 내 주에 내 주에 튜? 에이버리 쓰레기 진짜 놀라운거지? 결국 지 혼자 사네 해저왕이 그러면 얘가 토마스 쥬 아니야? 아니다 제가 저 서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토마스 쥬가 아니라 부안가봐 에이벌이의 부안가봐 넌 더 도망가진 것 같아 여기가 끝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가려? 파리티고스튼 그리스 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가야할 것 같아 회색 돌고래닌 초콜릿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 자 위에는 보물만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길이네 오케이 저기는 우리가 왔던 길이고 그러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보죠 어 샘의 라이터야 어 이거 왠지 이게 바닥에 뭔가 장치가 돼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래 뭐 스위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어 이거 뭐야 이건 아니야 지구건? 오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저기서 라이터가 없어진 게 너무 이상하잖아 밀실인데 뭔가 지하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 핏자국이 있었다고 여기에? 그러면 좋았다 그러면 혹시 샘이 피를 흘리면서 저 돌린 거 아냐? 아핏 아핏 이렇게 세게 살면 반드시 지하실을 만들 거야 지하실은 정말 크게 만들고 싶어 뭔가 공짜 땅이 생긴 느낌이랄까 기분이 지하실이 이렇게 큰 데 보면 진짜 부러워요 아핏 그 사람이 미친놈이었어 도내 눈이 멎네 완전 전형적인 해적이었어 저것은 신경적이야 그 발전28 내가 찾았다 그것은 그 발전28 그런 걸 Kate 너무 많냐 오 발전28 발전28 양쪽으로 가 있는데 아 이쪽이네 이쪽이 막혔어 오오오 라이트 왜 이래 라이트 왜 이래 어 발자국이 양쪽으로 가있는데? 아 이쪽이네 이쪽이 막혔어 오오오 라이트 왜이래 라이트 왜이래 패드 치래 왼쪽에 혹시 방금 패드 제 머리때문에 안보였죠 아이콜 떴는데 패드를 이렇게 탁탁탁 하라고 나왔었어요 아 보였어요? 얘네들 진짜 멍청한게 300년 된 건물에서 다이나마이트를 쓴다는게 말이 돼? 다 죽으려고 환장한거지 근데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는 전혀 물어봐 전혀 물어봐 너무 흔들었다 옆에 있는 핸드폰이 떨어졌다 오오오오 잠시만 그래서... 어떤 삶의 트랩? 음... 응 근데 샘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어 그냥 따라가자 아... 응 자 함정이 있을수도 있어요 왜이렇게 많이 불안할지 너무 불안할지 너무 불안할지 그냥 바로 불안할지 헉 뭐? 그냥 불안할지 그냥 불안한거지 그냥 불안한거지 그리고 불안할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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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 여기 여기가 불안한거지 그들은 우리가 죽을듯이 그들은 저한테는 그들한테 죽을듯이 오오 여기가 그냥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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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го storyline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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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 연기룉 아 이제 내가 볼 때는 이거 형 라이터 쓴다 100% 형이 라이터야 형이 라이터 이거는 그래 이거밖에 없지 뭔지 뭐 앞이 있을 것 같지 않냐 개무섭다 뭐 있을 것 같아 아 역시 엘레나 팔리케어 나 무서우니까 어 성냥이 근데 되게 오래 못가요 금방 손이 돼요 어디로 가야되 아무았다 뭐 어 야 이거 뭐야 와 이런거를 대박이다 야 횃불을 와 어머 역시 갓래나 로맨틱 역시 탐업녀 역시 올해 여기자상 받을만 했다 내가 잡지에 그 올해 여자상인가 뭐 그거 받았었잖아 어 에이 이것은 프라미싱 보스러워 그래 예아 고마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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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래나 진짜 무서운게 갓래나는 최선을 다 안해 근데도 맨날 살아남아 할거 다하고 근데 툼레이더는 뭔가 툼레이더 여자 주인공 이름 뭐였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걔는 맨날 그냥 뭐 처절하게 살아남잖아 최선을 다해서 네 갓래나는 그런게 없어 되게 여유로워 쿨해 쿨려 쿨려 어 라라 갓래나는 진짜 뭔가 쿨려야 쿨려 쿨려 이건 떨어져야되는거지 혹시 보니깐 점프하면서 다 떨어져 어 떨어지는거 맞네 와우 맞아 라라 뭐야 이거 어우 뭐야 이거 이거 사람 손이야 이게 어우 사람 손이야 이게 어우 진짜 이런거면 진짜 끔찍하겠다 손을 잃어버린다 와우 에이버리가 지금 이곳에 말하는거지 진짜 에이버리가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 에이버리가 미친놈이네 이거 돈에 눈 먼 것도 떠나서 사람은 이렇게 까지 이곳에 꽃만 모아가지고 어우 깜찍해 자 위에서 폭죽놀이 하고 있어요 에이버리 에이버리가 에이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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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잖마 어 뭐야 호 오 함정이었어 함정이였어 에이베리 진짜 여기 한 번만 발동하는 건가 와 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알고 가냐 이거? 함정이 한 번만 발동하는 건가? 아 그러네 다 부서졌네 어 다행이다 이 시대때 만들어서 함정 와 지금 만들어서 함정 재활용했을까? 어? 이것도 굴라된다 어어 차라리 그냥 앞질러버려 함정 또 있겠는데 어 함정 아니야 함정 아니야 어 어 어 어 어 어 뒤로갔으면 죽었어 뒤로갔으면 죽었어요 이거는 뭐야 갓레나 살았어 와 말도 안 돼 갓레나 와 이거 진짜 사기다 이거는 이거 너무 사기다 야 거짓말 쳐도 너무 말 쳤어 떨어지는 길이 있구요 여기 막힌 길이네 떨어지는 거 맞네 어 네 네잇 제가 짧은 길을 찾았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여기가 어떤 길을 찾을까? 여기가 옵티미스틱이야 이게 역시 풀려 어? 행울머리야? 아니구나 저 위로 올라가는 거네 제이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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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브리스 데코레이드드 이거 보니까 사람 이거 갈비뼈 위에다가 저렇게 붙여 머리를 자르고 촉구를 붙이는 것처럼 어 어우 진짜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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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뒤로다 어어 잠깐만 뒤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급이 아니었어 오우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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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비현실적이다 이게 너무 게임 게임이라는게 티가 나죠 내가 잘 피해야되는데 미안해 저거는 근데 완벽하게 피할 수가 없어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오우 샹 이거 뒤야 이거 최고 난이도를 2회차일때 과연 저기에 작동할지도 궁금하다 그니까 저기 한방에 죽는지 안죽는지도 궁금해 어 어 아이고 제이튼 제이튼니 별풍선 발견 고마워 고마워 음 흠 가는 길이 두가지인데 아 여긴 막혔다 여긴 막혔어 여긴 막혔어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아까 저기였어 저쪽이었어 흫흫흫흫흫흫 감사합니다 야 이거 딱 사람이 왔던 장면이 확실이 나네 이걸로 휘둘러서 잡아버릴까 야 우리 엘레나를 앞에다 두고 엘레나를 뒤태를 보면서 가자 탁 탁 이런데 탁 횃불에서 탁 엉덩이 탁 청바지 탁 끼는거 딱 뒤태을 관람하면서 가야되는데 갓레나님이 안가주시네 이런거 좀 제작진도 좀 아쉬워 그치? 발자국 이쪽이야 괜히 또 반대로 갔다가 뭐 있어 어? 잠깐만 이건 죽은지 얼마 안됐잖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어? 오우쉣 아 이거 엄폐해야돼 엄폐해야돼 어 근데 너무 가까이였어서 솔직히 좀 아닌거 같은데 이 자리에 다른데 엄폐하는 지역이 없어요 다른데 엄폐하는 지역이 아 여기서는 수류탄이다 나도 수류탄을 활용해야돼 그래서 수류탄을 힌트 준거야 됐어 됐어 어 한마디 줘도 운다 어 한마디 줘도 운다 어 이 총 생각보다 괜찮은데? 그래도 그래도 스나 들어 스나 12발이나 있는데 갑인데 이정도면 아 이거 이거 됐어요 다 죽였어요 커매멘 흐헤헤 어디 오 오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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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오후 와 얘네들 뭐 갑툭티야 갑툭티 이제 갑툭티 이 게임 잡으면 원래 bgm 끝나는데 갑툭티 오오오 오오오오 갈뚝티야 갈뚝티 이런 갑툭튀 게임 같으니라고 샷건? 그렇지 엘레나 니가 처리해 샷건이잖아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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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나 크으 야무지고요 오케이 총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제 3명밖에 못 잡니다 어어어 엘레나 아 지금 뭐하는거니 아니야 그래도 끝까지 쓰나 아 이제 솔직히 좀 바꿔야 돼 이제 총알이 너무 없어 이제 총알이 없어서 안돼 아 같은 총알인가 아니고 오우 그래 이총이 갑이야 이총 이총이 참 괜찮다 와 저거 뭐야 뭐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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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괜히 총알 썼네 괜히 총알 썼네 괜히 총알 썼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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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건 뭐야 귀야 이 귀야 이비야 와 얘가 부위별로 이렇게 다 매장을 하네 이번엔 여기서 이 지금 뭐야 턱을 다 저기 뭐야 와 턱을 다 매달아 놨네 와 험담했다고 와 아 아까는 손이었고 오오 오 헬로우 헬 헬 그래서 이 길이 길어오어? 맞습니다 엘레나도 무서워 이제 그렇다면 위쪽을 봐야겠죠 뭔가 위쪽에 길이 있을거야 뭔가 위쪽에 길이 있을거야 아냐 갓네나 못믿어 아 역시 갓네나 크아 갓네나 이 길을 놔두고 돌아왔네 아 갓네나님 아 지망했잖아 어 막혔네 그래도 여기 막다른 길이 맞았네요 미안해 갓네나 막다른 길이었네 여기 막혔고 아까 그 펫말이 있는 데서 있잖아 어디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 되게 넓죠 여기가 어 여기 뭔가 올라가는 길이 있는거야 아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니고 여긴 딱 우리가 왔던 데야 그쵸 혹시 이 길이 아닌거 아냐 이 길이 아예 아닐수도 있어 그럴 때 있어 언차티대가 그럴 때가 있어 아예 완전 다른 길로 가야될 때도 있어 음 아예 다른 길로 가라고 할 때도 있어 이걸 몇 바퀴 돌다보면 나중에 아냐 위에서 와도 위에서 와도 아냐아냐 위에서 와도 위에서 왔다 그래서 여기 아니라고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여기 100% 맞다라는 게 아니야 이 길이 100% 맞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이 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또 있을 거라고 이거 봐 여기서 왔잖아 죄송합니다 이거 봐봐 수분의 Key 어떤 grund인의 글이 그 정도대야 그 미래이 뭐가 TERI 맞다 지금 그... 에이벌리는 도주가 도주가 우리가 놈을 이 해안에서 놓치면 놈은 분명 우리의 보물을 가지고 이 마스터키는 놈의 터널 끝까지 뭐든 열 수 있는 것이지만 조심해라 부간 놈은 분명히 우리의 추적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자네가 부하들과 함께 터널을 수색하는 동안 나는 병력 일부를 분리해 계곡에서 놈의 도주를 차단하겠다 신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일 이물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해적이 되어 보물을 손에 가진 채 바람에 발을 맡기고서 알 수 없는 항구로 항하고자 항해하고 자유로운 삶을 자랑할 것이다 흠, 뒷부분이 있는 것들이 있었네요 아, 키활을 찾아봅시다 이거 이거 뭐 있다 그치, 보관해야 돼 됐어 가자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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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히 여기가 왔던 길이 아니었는데 내가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길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되는대로 갑니다 아무튼 여긴 맞아요 길은 맞아 길은 무조건 맞아 어 저기도 곰파라 오우 쉣, 쉣, 퍼킹 어우, 오, 잠깐만,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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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어우, 어우, 쉣 다 터졌냐? 오케, 오케오케오케 가자 딱 봐도 길인데 터질 것 같죠? 안 터지네 터질 것 같아 아니네 안 터지네 어 어어어어 어 이거 이거 넘어가야 돼 이거 넘어가야 돼 어어어 왼쪽으로 오케이 됐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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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갓네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는 걸까 갓네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는 거야 갓네나 진짜 어 저 왼쪽이다 여기다 여기 여기